어이 달순회에요 라이브입니다 네 달순회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굉장히 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10달 정도 됐나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힘도 많이 모아주시고 정말 구독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벌써 한 2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댓글도 이렇게 달고 다음에 댓글 달아가지고 달수도 혼도 내고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시고 다음에 하자보수도 요구하시고요 제가 약간 하자니까요 그리고 뭐 AS 이런 것도 좀 요청하시고 이거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수정해 주세요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댓글도 좀 확인하고 다음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도 답변도 좀 해드리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월요일 밤마다 지난 한 주 또 주말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모아서 본격 소통 방송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간 달순에 여러분들의 그동안 이야기해 주신 거 하자보수 AS 요청 또 항상 혼내주시는 거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드리려고 본격 소통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달아주셨던 댓글 중에 저희가 좀 답을 해드리거나 혹은 저희가 아 이건 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 한번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써주셨네요 달순은 왜 이렇게 촬영할 때 흔들흔들 해요? 제가 이렇게 약간 좀 흔들흔들 하는 편인가요? 이렇게 하면 정신이 약간 좀 사나우신 거죠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특히 현장 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국 출장 가가지고 경기장에서 후토크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약간 좀 경기장 왔으니까 몸이 약간 텐션이 올라간 것도 있고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현장감을 살리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봉충하죠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보시는 분들은 그냥 현장이 있으면 현장감인데 그걸 무슨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한 액션을 한 게 아닌가 저희 뭐 찍는 1호기 2호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앞에서 흔든 거예요 아 어쩐지 자꾸 2호기가 그러더라고 형 좀 안 흔들면 안 돼요? 그래서 저는 약간 현장감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거는 저희가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여기서건 안에서건 현장가건 흔들지 않고 되도록이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그 70m 달리기 이거는 맨시티 앞에서 괜찮지 않았습니까? 80만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제 몸을 흔들흔들 하지 않겠습니다 아 요건 사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자 두번째입니다 달스 형 이제 TV에서 축구 중계는 안 하나요? 이거 사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긴 합니다 어 다 합니다 네 뭐라고 안 하는 거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그냥 네 그게 축구고 저기 어 가게에 보탬이 되면 다 하죠 네 다 할 생각입니다 다 하고요 여러분들 그 지난 주말에도 동아시안컵 또 중국 경기 하지 않았습니까? 어 TV를 통해서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음 2002년 월드컵 끝나고 그 가을부터 축구 중계를 시작을 했으니까 한 17년 정도 됐는데 저 얘기도 뭐 익숙한 공간은 TV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은 저도 그래요 저 사실 집에 TV가 없습니다 네 TV가 없고 저도 축구나 뉴스 보려면 어떻게 보냐면 그냥 제 컴퓨터 모니터에 요즘은 TV 다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거나 그냥 뭐 포털 같은 데를 통해서 이렇게 보죠 저도 TV를 잘 안 보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? 요즘은 그게 축구 중계건 스포츠 중계건 혹은 뉴스건 여러 가지 정보건 기존에 이렇게 TV로만 혹은 TV로 시청을 하거나 TV로 정보를 얻는 게 좀 많이 적어졌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축구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려고 하는 분들 축구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공간이 이제는 TV에만 계신 게 아니다 뭐 소셜미디어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각종 포털에도 있고 아주 다양한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지 가서 축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꼭 한다 어디는 꼭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더 넓게 넓은 공간에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열심히 할 거고요 유튜브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에서도 열심히 축구 이야기하고 또 축구 중계를 할 수 있으면 할 거고 TV도 여러분들 저 TV 계속해요 이것도 못 만든 건가? 계속합니다 축구 중계도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신 거예요 SBS에서 뽀뽀매거진 골도 하고 KBS에서 으라차차 만수로도 하고 또 좀 있으면 새로운 것도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제가 TV에 갑자기 나오면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TV도 하고 다른 것도 합니다 다 이제 뭐 축구를 하는 공간이면 다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아 제가 지난 한 주에는 달스넷 트래블 영국 갔다 와가지고 이 질문이 많았어요 달스넷 트래블 재미있나요? 다음에 또 언제 해요?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재밌어요 사실 축구를 현장 직관 가서 유럽 축구를 또 본다는 건 저희끼리야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냥 재밌죠 근데 저 되게 보람 있어요 지난번 1기 때 우리 같이 갔다 1호기랑 같이 갔는데 1호기도 축구 PD로 굉장히 오랜 세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1기 때 간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축구 PD로 살아오면서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세상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구나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 이게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었대요 근데 그때 달스넷 트래블 간 다음에 너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걸 약간의 고민 생각했던 걸 힌트를 좀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지켜봤대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되게 고맙고 되게 좋았는데 이런 거죠 저희는 아무래도 가끔씩 축구 중계건 아니면 출장이건 그동안 유럽에 가서 경기를 좀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유럽을 가더라도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현장 탁 가서 안필드 앞에서 OT 앞에서 시티 앞에서 에미레이츠 앞에서 좋아요 토트넘 하스퍼 경기장 앞에서 서 있고 들어가고 그러면 기분 좋죠 그런데 저희 이번에 달스넷 트래블 같이 가셨던 분들이 그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좀 봤어요 저희에게는 여러 번 갔던 그 공간이었지만 그분들에게는 평생 한 번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경기장을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장을 가서 프리미어리그를 혹은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고 싶다가 삶에 있어서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어요 그분들이 경기장 앞에 딱 섰을 때 그 표정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살면서 진짜 딱 한 번이라도 정말 딱 한 번의 기회라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막상 그분들이 경기장 앞에서 딱 그걸 마주했을 때 그 표정과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그분은 삶에 있어서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때 그 감동, 감격, 기쁨, 벅참 이런 걸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뭘 한 건 없지만 와 그래도 굉장히 조그만한 힘이고 큰 보탬은 아니지만 그 소중한 버킷리스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구나 이 기분이 너무 설레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가서 그냥 현장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삶의 일생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 기분이 정말 이걸 뭐하고도 바꾸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더 좋았습니다 가서 보는 것도 좋았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달슨의 트랩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아직 3차는 장소나 시간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거 다 일정 고려해서 잡을 생각인데 대충 아마 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1차, 2차를 잉글랜드 중심으로 또 프랑스를 한번 들렸다 갔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유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페인 가서 레알마드리드, 바르셀로나 혹은 발렌시아 이강인 이런 선수들의 경기도 다 넓게 다른 유럽 전형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거를 꼭 해외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케이리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있잖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조, 뭐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혹은 호주나 이런 데하고 같은 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아챔 원정대 이런 데 꾸려서 한번 가보려고요 그러면 뭐 한 2박 3일이나 1박 2일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챔 원정대 이래가지고 꼭 그 먼 유럽도 계속 가겠지만 아챔 원정대 같은 것도 하고 싶고 또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케이리그 원정대도 하고 싶습니다 케이리그 원정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금요일 날 토요일 경기를 보는 건데 금요일 밤에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부산 경기가 있고 대구 경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토요일에 부산 경기가 있으면 금요일 날 부산에 내려가서 해운대 근처에서 같이 내려가서 축덕들 내려가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회나 음식 먹으면서 축구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자고 다음 날 일어나서 부산 경기 보는 거죠 끝나면 달맞이 고개 가서 속 시원한 대구탕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으로 대구로 넘어갑니다 대파 가서 경기를 보죠 끝나고 그러면 대구 막창을 또 먹는 거예요 먹고 이제는 월요일날 학교를 가건 또 출근을 하건 또 해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한 2박 3일?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그러면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고 돈도 비용도 어느 정도 드는데 K리그 원정대를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진짜 큰 마음 먹지 않아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챔 원정대, K리그 원정대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잘 고민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네 이런 게 있네요 토트넘이랑 아스널에서는 왜 손흥민 칭찬 구걸을 하셨나요?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걸, 구걸을 했죠 저희가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가 좀 특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토트넘이야 이해하는데 그걸 그 정말 완전 찐라이벌인 아스널 군어들 찾아가가지고 그 상대팀 그 선수가 손흥민 듀오노우손 이것 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저희가 잘 생각해 보겠는데 이제 굳이 좀 해명을 드리거나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좀 너무 취했었나 봐요 저희가 이제 영구 현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진짜 현재 계신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떻게 또 그거를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토트넘 팬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당연히 뭐 너무나 칭찬 일색이시죠 그런데 그리고 또 저런 건 있었어요 당연히 저희가 인터뷰하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할 건데 가능하십니까? 라고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 싫다라고 하신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토트넘 쪽은 다 일단 뭐 너무 좋다 그 장면 계속 얘기를 다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스날도 사실 그랬어요 아스날도 아스날도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또 얘기를 거의 다 해주신 거고요 또 그걸 진행했던 필립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하는 친구가 여러분들 그 친구하고도 상의를 한 내용인데 그 친구 엄청난 군어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스날 홈 경기장 그 팬샵 바로 있잖아요 거기 밑에 바닥에 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도네이션 같은 기부를 하게 되면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자기 손바닥 찍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돈을 일정하게 기부를 하면 몇 년 동안 이렇게 벽돌로 이름 새겨가지고 바닥을 만들어줘요 거기에 이름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영어로 코리안 군어인가 이렇게 써놓고 자기 이름 필립 이렇게 써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 뼥속까지 군어 이 선수인데 이 친구하고도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런 거로 아스날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어우 괜찮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 골이 아스날을 상대해서 그렇게 골을 넣었는데 그걸 가서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그러겠지만 뭐 번위인데 뭐 다른 팀인데 뭐 골 자체가 워낙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 이제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인터뷰를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어우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처럼 굳이 또 뭐 그거를 또 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냐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충분히 그것도 또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더 더 생각을 더 많이 해볼게요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좀 남들이 잘 안 하는가 해보고 싶은 맘도 사실이 좀 있었어요 소름이 꼴는 거 토트넘에게 물어보는 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뺀다 우리 사람들에게만 얘기 들어보는 것도 좀 재미없잖아요 뺀다 우리 전문가 뭐 저 얘기하는 것도 재미없고 그래서 그냥 영국 사람들은 어떤 그런 거였어요 솔직히 그냥 그리고 토트넘도 궁금했고 한 프로는 그런 게 약간 저기 유튜브가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는 첼시 팬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 왜 자꾸 이 스타를 건드립니까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종윤이가 좋아요 제가 올해 캐리그2를 중계를 했잖아요 캐리그2를 중계를 했는데 종윤이랑 거의 중계를 했어요 현장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종윤이가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건 뭐 더할 나위 없고 정말 센스도 좋고 방수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같이 준비하면서 저 예전에 제가 그 S몸문가 그런 데 있을 때 잠깐 있을 때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B로 시작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친구예요 막 축구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드립치고 굉장히 뭐 자기가 막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상해요 약간 스타병 걸리고 막 이런 친구여서 그 친구 등살에 좀 있다가 종윤이 같은 친구를 만나니까 확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눈이 확 터지는 거죠 그래서 종윤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 저 사실 이스타랑도 많이 친해요 주원이랑도 저희 달수네 그 이거 만들 때 제일 많이 제가 조원 구한 친구가 주원입니다 이스타 가장 제가 많이 도움을 원했고 그래서 주원이가 진짜 많이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고민했을 때마다 좀 물어보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영국 갔는데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주원이가 영국에서 감기 검사 걸렸었대요 근데 이제 돌아오면 그쪽 스태프하고 우리 스태프하고 한번 밥 먹기로 했어요 저녁 성년회나 아니면 성년회가 좀 바쁘면 저희가 월 초에 신년회로 한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사모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스타랑 맨날 저기 조기축구회 한다고 부살 이런 이렇게 첩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뭐 언제 한번 같이 한번 합방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셨던 거를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도 야 저희 저희 이상해 이런거나 이건 하자가 있어 이건 잘못됐어 이건 혼나야 돼 이런 거 있으면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진짜 잘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말씀드리고 당연히 혼나야 될 건 혼나고 또 바꿔야 될 건 바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일주일 뒤에 또 영국으로 한번 갑니다 그때는 이제 런던에 있는데 나스날 팬들은 안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